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 되겠구요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씨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다들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구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룸 많이 온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1월 6일 10시 21분 지나고 있구요 포인트 모바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10시 21분 현재 7만4천원대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 제가 5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 포지션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제가 6만5천원을 뚫으면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근데 이게 오늘 어제 한거래일만에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갈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막 엄청 크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 전 거래일에 거래량 비해서 거래량이 막 큰 느낌은 없었는데 외인 수급이 약간 있었네요 외인 수급 조금 있었고 기간은 오히려 외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막 나오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데 이게 10시가 넘으면 보통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다시 오후에 다시금 또 어떤 식으로 수급이 몰릴지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분봉 차트 한번 보시면 9시 36분 1월 6일이죠 오늘 1월 6일 9시 30분부터 이렇게 조금씩 9시에 고점 9시 14분 고점에서 내려와서 조금 횡보하다가 10시 9분에 또 고점 찍고 7만 9천 100원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어떤 매물대에서 좀 매도가 걸려있는지 보면 7만 4천 8백원 걸려있죠 아마 7만 5천원에 많이 걸려있을 거예요 7만 5천원에 많이 걸려있을 거고 허수 매물의 가능성도 큽니다 일부러 이렇게 깔아놓는 분들도 많거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깔아놓는 분들도 많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론 포인트 모바일이 기대감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 뭐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고요 지금은 좀 단기성으로 수익 내실 분들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7만 3천원대를 유지를 좀 꾸준히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보면 7만 3천원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손절라인은 7만 3천원으로 잡고 익절라인 그런 식으로 조금 수익을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대응이고 좀 길게 보자면 글쎄요 참 애매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급락하는 그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빠진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다시금 잡아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한 6만원대 6만 5천원대 그러니까 전 매물대 전 매물대에 걸리는 포지션 이 정도 6만원 6만 5천원대 이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매물대에서 좀 다시금 매수 포지션 잡아보시는 건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애매하다 지금은 차라리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나와서 뭐 그렇다고 전량을 매도하라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분할 매도 필수겠죠 분할 매도 필수다 그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행보를 그려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3,4 거래일 정도는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4 거래일 일단은 이게 뭐 지금 오전장이기 때문에 오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이 회사 이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아마존 이대주주 좋은 재료죠 그리고 아마존 공급 체결 이거 역시 좋은 재료입니다 어 왜냐하면 기존에 허니웰이란 회사와 지브라란 회사가 거의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거의 6,7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포인트 모바일이 선점하려는 위치는 세계 3위권 뭐 5에서 10%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10% 10% 생각합니다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3위권 도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PM5라는 좀 굉장히 노동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작업 동선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의 연결선상에서 내가 그 산업용 모바일 기기를 주머니나 어디 포켓이나 가방에서 꺼내지 않아도 되는 그 동작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툴을 만들었죠 어 그거 하나는 정말 칭찬해줄만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아직 거대기업은 아니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12월 7일날 24,000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지금 거의 뭐 4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4배는 아니고 한 3.5배 되겠네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요 어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오르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물론 거품은 있겠죠 뭐 지금 장이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그러니까 자금이 몰리고 있으니까요 주식장에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좀 경계해야 될 거는 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예측보다 제가 뭐 7만원 6만 5천원 선을 뚫으면 더 날아갈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음 조금은 빠지길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빠지길 기다리는 것도 뭐 심지어 전 5만원대까지 빠지는 것도 신규 상장주들 사이클에서는 되게 빈반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급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를 지켜주는 경우는 좀 드물다 그리고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야 어 뭐 신규 상장주를 상관없이 뭐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지를 당했네요 거래정지 근데 거래정지를 떠나서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근데 사실 포인트모바일이 뭐 바이오주는 아니거든요 어 그렇다고 뭐 바이오주만큼 힘이 없겠어요 라고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말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인데 박셀바이오는 그래도 좀 꾸준히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됐었던 종목이고 월로 보면 뭐 2020년 9월부터 어 14,000원 대비 뭐 20배 가까이 올랐는데 포인트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은 좀 전환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좀 미지수지 않나 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6만원에서 6만 5천원대 다시금 매수 기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어 좀 뭐 3분의 1식이라도 5분의 1식이라도 좀 매도하면서 수익 좀 챙기셔야 되는 어 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 일단 이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재료에 힘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잘 대응해서 포인트모바일로 좀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2일 화요일 무료 추천종목 보시면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김용선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 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무료 추천종 국제약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100% 다 오르지는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투자 기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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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